안녕하세요 어 누구세요? 선물이예요 네? 선물이예요 선물이예요? 네 이런거 치우고 널 줘 저 기억 못하세요? 어? 너? 양파륜 어? 양파륜 진짜 너 아 너 개같은 수.. 너 일로 와봐 너 엎드려 아 죄송합니다 아 너 양파를도 아 엎드려 사가지고 드릴려고 아 너 개가 너 게스트로 나오는데 내가 너 그때 술 먹고 어떡해가지고 아 그 야 너 이쁘다 아닙니다 근데 너 고등학생이잖아 죄송합니다 너 빠른.. 아니야 죄송.. 자꾸 죄송하다 하지마 아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어? 그래서 음료수 사가지고 왔어요 어 아니 이 친구 그 고등학생인데 빠른이야 빠른 그치? 친구들은 다 스노살이네 응 맞아요 스노살이고 나는 빵빵 어 빵빵이야? 응 너 공공년생이야? 응 야 그 시대에 사람이 태어나긴 했구나 밀리니엄베이비 어? 밀리니엄베이비 그러니까 와 씨 공공년생 밥 사주라고? 너 밥? 너 밥 먹었어? 아니야 어쩌라고 먹으면 좋잖아 야 이거 네 돈으로 샀어? 네 그럼요 야 이거 네 개 샀는데 애들 힘드니까 케이랑 세아도 알지? 네 아까 거기 방송 나가서 제가 뭐지? 남순님한테 그 뭐지? 제가 그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냐고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응 뭐라고? 남순님한테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어 어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좋냐고 백허가 하라고 골랐는데 제가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가면 욕먹자는 거야 너 잠깐만 있어봐 여기 움직이지 마라 네 내가 가면은 저 여자 도망간 안도망만 보게 안녕하세요 사진 한 번만 찍고 제가 빠질게 오 저 진짜 팬이에요 팬이에요? 네 오 진짜 팬이시다 네 알겠어 고맙습니다 몇 살 몇 살이에요? 저 26살 26살?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어야 되겠죠? 네 여러 번 찍어야 돼요 동영상도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이렇게 찍은 거 아니야? 어 아니야 어 감사합니다 그 뭐지? 본인들 몇 살이야? 저 26살 아 말했다 말했다 어디 지금 클럽 갔다 온 거야? 저는 지금 가려고 페이스 아 잘생긴 남자 있어? 잘 아직은 안 갔어? 메스 갔다 온 거야? 아니요 아니요 거닌선인데 거닌선 거닌선 사람 없어? 나 한 번 가봤었는데 사람 진짜 많던데 오징어밖에 없어 오징어 오징어? 아니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는데? 저요? 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언니?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아 저요? 어 아 저는 얼굴 안 봐봐 얼굴 안 봐? 네 그럼 어디 봐? 네 아 저는 성격이 잘 모르죠 성격? 너 같은 애들이 드럽게 그 얼굴 보던데? 아니요 안 봐요 아니요 안 봐요 진짜 얼굴 안 봐? 네 저 진짜 안 봐요 아 진짜? 어 그러면 나 얼굴 안 보니까 나 그러면 나 연락처 줘 아 진짜요? 어 아 나 진짜 어제 유튜브 봤는데 어 아 아 어 근데 이렇게 나와 몸매 좋다 그래 하나 이런 질문 해도 됩니까? 네? 좋아하는 알파벳이 뭐예요?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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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요 A? 네 흐흐흐흐 아 오케이 자 그 뭐야 연락처 이따가 술 먹고 만약에 좀 심심하다면 내가 2대2로 한 번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싶어 아 2대2 아 2대2 그렇게 괜찮다면 연락처 기원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니 팬이 너무 팬이라서 네 팬이라서 전해드리고 틀려가지고 어제? 뭐 무슨 영상 봤어? 아 그냥 이런 길거리 게스트 영상 봤어요 아 게스트 영상? 제일 재밌는 방송이 뭐야 나 할 때 이런 게스트 영상이 제일 재밌는 아 게스트 영상? 근데 좀 여자 근데 내가 가끔 여자 볼 때 좀 불편한 멘트나 아니면 행동 같은 거 할 때 느껴져? 방송 보면서? 아니요 그런 거 그럼? 아 나 여자 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아 네 남자 팬들이 많더라구요 그가 채연님 갔다 나 오신 거 봤다 어 아 세아 세순이야 너? 아니 아니 안 봐요 아 세안 안 봐 네 고맙다 진짜 세아는 여자 그만 그만 좀 봐야 돼 계속 그만 좀 봐야 돼 아 연락처 그 상관없으면 교환해도 상관없어 진짜요? 그래 놓고 연락 어차피 안 할 거잖아 아 연락할 수가 있죠 아 진짜 알려줬어요? 어 알려줄 수 있지 나 이렇게 알려줘놓고 연락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어 잘하는데 이따가 심심하다 그러면은 그거 뭐야 술 먹을 수도 있는 거 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저장하면 돼요? 저요? 정연이요 어? 효니라고 저장해주세요 효니? 효니? 어떻게 효니 진짜 팬이에요 아니 알았어 진짜 소원이었어요 강롱이 아 처음 본 거야? 아 보니까 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니요 저 잘생겼어요 봤으면 원래 팬으로서 반가우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? 팬이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팬 해야지 팬 팬 또 돼요? 아니 왜 어때세요? 남녀가 뭐 허구 뭐 반갑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다 눈 감아 다 눈 감아 아무도 안 보는데? 그래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참사 인사했다 인사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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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봤어요? 이제 갈 거지 페이스 네 어 남자랑 재밌게 놀아 아니 놀아요 아니 오늘 오늘 되게 좋다 아 진짜? 아니 무슨 운동해 이 친구? 무슨 운동해? 헬스 헬스? 아니 골반이라 내가 대충 내가 기분 안 나쁘다면 맞춰봐도 돼? 쓰리사이즈? 어? 아 진짜 기분 안 나쁘다면 근데 진짜 내가 전문가거든? 일단 속옷은 씨 입을 거 같아 아 아니면 귀야 아 맞아요 맞아? 뒤 뒤 뒤 뒤 뒤 아 이건 성인이 아니지 아 이거 물어봤잖아 괜찮다 했잖아 어 그리고 허리는 허리는 내가 볼 때 24 아니면 3 아 맞아 맞지? 골반은 제가 앞에서 내가 봤을 때 골반은 33 아니 모르겠어 골반은 모르잖아 33 아니 34는 모르겠어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저 쓰레기 보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네 높게 보면 34까지도 볼 수 있을텐데 아 그래요? 34 23 34 슈퍼모델 해야 되겠다 아 정말요? 아 지금 직업은 뭔데? 아 저 학생이에요 학생? 과 과 물어보면 좀 실례겠지? 한국학과 한국학과? 아 그림? 네 그림도 뭐 여러 개 있잖아 한국가요 한국학? 네 와 진짜 아 이거 성민씨로 여기서 해요 이게 남초행이 아니라 네? 기분 나빴어? 내가 혹시 본인이 맞추고 해서? 아니요 아니요 아 안 나빠요 아 사람은 안 나빠는 뭐예요? 미대에서 집이 좀 잘 살아? 미대할 때는 미대야 미술하려면 돈이 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우상편은 아니에요 우상편은 아니에요? 네 혼자 살아? 가족이랑 살아? 가족이랑 살아요? 응 나는 혼자 살아 아 그래요? 좋겠다 어 구경할래? 에? 아니 아니 뭐 물어본거야 얼굴 되게 작고 어? 얼굴 되게 작고 작고 좋아 아 미안 얼굴은 좀 작은 거는 나도 좀 스트레스야 어 아니 키가 몇이야? 어? 157이요 어? 157이요 아 그래? 아 높은 데 있어가지고 네 괜찮네 잘 맞네 아무튼 그 뭐야 어 여느 이것만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? 네 그냥 나랑 계속 있을래 너? 네? 아유 아유 질문 나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냥 페이스 가지 말고 그냥 같이 있을래? 아니 저 친구가 같잖아 아 그냥 농담이야 네 그 남자 연상연아 누구를 더 많이 만나봤어? 아 저는 두 명밖에 안 만나봤어요 남자? 네 어 왜? 아 오래 만났어? 25살에 처음 만났어요 아 지 처음 만나봤어요 25살에? 네 연애를 처음 해봤다고? 네 그럼 뽀뽀도 처음 해봤어? 아 제가 지금 두 프로에 많아서 아 아 아 그러면 26살 그러면 이제 이제 26살이니까 네 1년 동안 2명? 네 얼마 만나고 헤어졌는데? 네 얼마 만나고 헤어졌는데? 4개월 5개월 4개월 5개월? 4개월 5개월? 네 얼마 안 나는데 그걸 믿냐고? 아니 나는 아니 아니 아 진짜 같아요 나는 믿을 수 진짜 나 봐봐 진짜야? 진짠 진짠 거 같아 어 진짠 거 같아 만나고 나니까 어땠어? 25살 딱 처음 만났는데? 아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어? 네 두 번째 만남도 행복했어? 네 두 번째가 더 행복했어 아 두 번째가 더 행복했어? 이유가 뭔데? 아 그냥 그냥 더 행복했던 거 같아요 저를 더 많이 사랑했던 거 태어났지만 까였어? 찼어? 그냥 서로 합의하에 합의하에 무슨 뭐 이혼했어? 합의루라고 합의루라고 그래? 세 번째 만남 내가 됐으면 좋겠다 아 진짜? 아 입 무거워? 네? 이 부분? 저 말 별로 없어요 어? 말 별로 없어? 네 괜찮아 본인의 가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해줘 본인의 가장 나 맞춰줘 내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부위 신체 부위 중에 맞추면 내가 무한산보 5천만 줄게 아 진짜? 가슴 어? 가슴? 내가 가슴이 아 오빠요? 아 죄송해요 아 너 얘기한거야? 아 뭐 가슴이 자신있다고? 아니 오빠는 얼굴이 아니 어 아 가슴이 아 죄송해요 아 내가 잘 맞게 잘 생각났어요 아 이거 딱 봐도 그래 보여 음 아이씨 아 나는 내꺼 맞추라 그랬는데 나는 얼굴? 아니 몸매에서 얼굴 밑으로 음 응? 내가 에어컨 완벽하셔가지고 하나만 맞춤자 무한산보 5천만 원씩 하나만요? 어? 하나요? 어? 어 제가 어떻게 하나요?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디 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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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만 신고한다 아 고소할 때 아이씨 성희롱 진짜 아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해 쌤쌤이다 네? 쌤쌤이에요 맞췄어 야 시만 어떻게 뭐야 뭐 무당이야 뭐야 아 내가 뭐야 뭐 뭐 펜? 어 어 이제 가야되지 친구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괜찮아? 아 괜찮아 아 갓 또 친구야? 아 친구예요 아 둘이 친구야? 친구예요 어 아 친구 어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런던에서 왔다고? 아 네 런던에서 아 친구야? 아니요 아니 몰래 너무 힘들어서 어 어 런던에서 여기 서울으로 왔다고? 날 보러 왔다고? 날 보러 왔다고? 아 거짓말하네 아 런던에서 왔어요 런던에서 왔어요 런던에서 날 보러 왔다고? 죄송해요 저 갈게요 몇 시 비행기였는데 지금 10시 50분 10시 50분? 진짜 오늘 나보러 왔다고? 사인국 며칠 전에 왔는데 아 아 지금 아 안 맞아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 진짜요? 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제 팬들도 데리고 왔는데 니 팬이 누구? 너 뭐 연예인이에요? 들어와요? 남잔데 어 아 잠깐만 들어왔는데 괜찮아요? 신방송인데 야 나 들어와 누구야? 누구야? 아 남자들이야? 남자야? 아 기다려 아 꺼져 장난이구나 사자 한번 하나 둘 셋 어 설레게 왜 그래 나도 연애 안 했는지 오래됐어 얼굴이 안 돼서 안 돼 아 오케이 고마워 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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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형님 사퇴하나 아 괜찮다 많아 많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한번 둘이 같이 찍어도 돼요? 제발 한 번만 알았어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어 알았어 하나 둘 셋 기대해 빨리 와 아 아니야 나 지금 이 거고 안 하는데 안 찍는 게 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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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3년을 잃었어 아 미안해 빨리 찍어 아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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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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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한 번만 더요? 하나 둘 셋 어 고맙습니다 반찬 Дàng 어 순호야 어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저 왕솔하니까 쇠희가 팬이라고요 빨리 양파 일로와 인천에서요? 제 팬이라고요? 네 내 방송하는 동생이에요 사탕 사탕 인기 되게 많으시던데 난 그때 봤잖아요 할로운 딜 때 외국인으로 돼가지고 인천에서 아맞아 아맞아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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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고등학생인지 맞다 쒸 이리와 이리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순이 형 아 오케이 양파? 자꾸 누구 챙겨 양파 이게 남순이 형 커피 한잔 사주 영민이 형 화이팅 남순이 형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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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너무 많아 아 감사합니다 자꾸 누구 챙겨 하지마 어린이 사람도 많아 사람도 많아 앞으로 가 와 사람 진짜 많다 난리도 아니네 야 밥은 못 사줘 네 어? 괜찮은데요? 어? 괜찮은데요? 너 집 어디야? 저 수원이에요 수원? 너 집 차 끊겼잖아 택시 타고 가죠 도움이 너 이거 나 주로 온 거야? 아 제가 하려고 방독했어요 아 방송하고? 또 씨 난 또 사소한 거야 감동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모를까 아 에이 모기새끼야 그래도 네가 애기니까 내가 어? 귀여워하는 거야 야 택시 타고 가 아 있어요 아아 주워 아 택시 타고 가 아 이거 어떻게 딱 수원이면 3만원이면 가잖아 30킬로니까 아 네네 어 두 명이잖아 아 네 어 그치 그때 원피스 입었었지 어 아 엄마 들어줘요 하나 둘 셋 더 이뻐졌네 좋아요 수소 잘 먹 나 알어 저 친구 나 기억력 좋다 사람 얼굴 잘 기억하지 다들 욕먹은 거 같은데 어? 다들 욕먹은 거 같은데 아 나도 안줘도 욕 나도 욕먹어 어 어 근데 너가 너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아 네 나 이미지 메이킹 이해하지 네 어 이런 걸 학생한테 베품으로써 아 남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를 네가 안 받으면 네 이미지가 나아가면 됐지 네 받아야 되겠지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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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사 어 친구들은 어리둥절하네 본인만 하니까 아 저 남순이라고 어? 케이 세아랑 사진 찍었는데 케이 세아랑 사진 찍었는데 저 오랑 또 한 번 찍었지 아 오케이 너무 상세하네 친구들이 하나 둘 셋 좀 말퀴여 케이 세아랑 남순 1등 하나 뽑아줄게 잠시만 너무 속파했어? 진짜 영혼 1도 없이 봤을 때 아 진짜 너무 속파했어? 미안해요 솔직하게 나 몇 등이야 솔직하게 케이 오빠 1등이었는데 네 오늘 보고 저기 뭐지 새 오빠가 제일 잘생겼잖아 아 진짜? 야 이 갈대 같은 새끼야 저 이제 가면 돼요? 어? 저 이제 가면 돼요? 뭐 커피 한잔은 네가 사 아 네 어 그럼 되잖아 네 네 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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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목말라 목말라 알겠습니다 밥 사달라는데 밥 먹었어? 안 먹었다 했지? 안 먹을래요? 아 정답했던 말 계속하는 게 이게 말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 몇 시가 떠들면 이래 야 너 밥 먹을래? 아니요 저 배그 하고 싶어요 왜 그럼 가서 아 네 어쩌라는 거야 아 네 야 밥 먹이 아 근데 밥 먹이고 잠깐만 마이크 다 고쳤나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어 야 일단 커피숍으로 가자 넵 어 잠깐만 자 전화 한번만 할게요 커피 너가 사 네 뭐 드실래요? 아니 안 먹어 너 거 하나만 사 왜요? 나 그냥 나는 한입만 먹으면 돼 어 마이크 어디 이랬어? 아 마이크 어디 이랬어? 아이카 알메리카노 3개 주세요 아 아 될 거 같아? 확실해? 어디 여기 알았어 어 지금 아니요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어 드시고 가세요 어 고마워 드시고 가세요? 네 방송에 내가 마이크 안 돼가지고 드시고 가세요? 아니 나는 그냥 너 거 한입 빼주면 없어 아 셀프하우스로 해주세요 다 바로 말하시면 돼요 네네네 착하네 엘포인트에 있어요 엘포인트에 있어요 어 착하구네 착한 척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하면 어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시켰어? 아 뭐 시켰어?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미숫가루 먹는데 아 나 미숫가루 먹는다고 아 미리 말씀해주셨어 장난이야 장난 여기 앉아있자 잠깐 아 잠깐 자 다리 좀 쉬자 다리 잠깐만 쉬자 근데 나는 너도 중요한데 난 방송이 있다가 더 중요해서 네 밥 사주라고 너가 사줘 니들이 그러면은 오빠 지금 오빠 차 그거 뭐예요? 앉아 앉아 네 어 남편 정준하처럼 같지 나는 걸음걸이가 팔짝 그랬는데 어 나도 팔짝 그랬는데 걸어봐 저 진짜 이렇게 걸어요 너는 답답하겠다 왜요? 빠른이라서 아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또 아 꼬샤 형님이 아랍불닷불닷불닷불닷불닷불닷불닷불닷 소원님이랑 하신거 보고서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거 한 2주 됐는데 그 얘기하는거 2주 됐는데 한 번도 안 봤다는 건데 아 괜찮아요 불편해? 아 네 살갑게 할까? 아 아니요? 안녕 아니요? 아니요? 네 같이 와 아 살갑게 나 이게 살갑게 하는건데 왜 이렇게 살갑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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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갑게 같네 아 아 아 아 야방이랑 청재고 그러는데 아까 분위기 타고 좋았는데 그래 개자식으로 개인식으로 그 무새 무새 이씨 괜찮아 아 와 7.5점으로까지 찍어서 많이 찍은거지 아니요? 근데 그 나갈거야 야방 더 뽑을것도 없어 왜 뽑을게 없어 제가 야방을 그냥 돌아다니는 재미 돌발상황 그 재인 위에 보는거야 야방을 왜 세잘 시켰어? 한잔만 시키라니까 아 우리 못먹어 일로와 왜요? 아니 멍청 대가리랑 이게 스팅대가리들이랑 얘기를 하면 안돼 잘 먹을게 연차트 아 대충 장난 드시고 버리세요 응 너가 사줬게 버릴게 네 장난이 이거 들고다니면 어디 들고다니돼 내가 다 먹었어 우와 우와 이제 원래 상남자야 야 너 테스트하고 지고 다놔 네 어? 네 꼭 가 지금 다 할건데 어? 다 할건데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거 아니지? 그러고 싶다고? 어? 네 아 너 배그하고 싶다고 그랬지? 저 배그 잘해요 어쩌라는거 같은데 아 그렇다고요? 배그하고 싶다고 지금? 우리 PC방 가려봐요 PC방 우리 여기 가서 하고 있어 집에 가서 우리 스튜디오 가있어 직원 열어줄거야 진짜요? 어 거기 컴퓨터 많아 해 남순은 이루? 어 야 가서 하고 있어 진짜요? 어 해 PC방 간다 그러니까 야 가서 해 아니에요 응 가 빨리 네 안녕히 가세요 야 이거 잘 마셨다 네 알았지? 들어가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 고마워